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고근산 한번 올라가 보려고 직접 왔습니다 와 길이 예쁘네요 꽃들도 많고 길이 참 좋네 와 나무도 많고 멧돼지가 출발한다고 하네 멧돼지랑 1대1 해야되나 다이다이 너무 좋다 길도 예쁘고 고근산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더라 나무도 이렇게 싱싱하잖아 푸르라 완전 좋다 노루 보세요 야 노루 맛있게 먹네 와 노루야 맛있게 먹어라 전망대에서 보는 한라산 고근산 정상 도착 하할라산 쪽 보이세요 아 저 오늘 약간 약간 저 미세먼지 보통이라서 깨끗하게 안 나오네 아 저쪽에도 처음 범섬인가 섭섭만 그런거 있네요 맛있다 음 맛있다 오늘 놀래 가는 데에서 맛있는 거 뭐 줬어요? 식당해서 밥 밥 먹고 반찬 여러 가지 나오네 또 밥 먹으나 화가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그냥 넣으면 돼 김밥도 막 여러 가지 나오게 김밥도 나오고 밥도 볶음밥 나오고 엄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뭐 밥이 줄거는 저 볶음밥에 저 먹어요 막 김은 안 먹었고 반찬 여러 가지 계랄에 막 여러 가지 나와서는 게 반찬 그래 나네 수락파네 비벼 먹고 아이스크름도 나오고 다 먹으나 아이스크름도 먹고 밀가루 주스도 먹고 밥 먹으나 다 먹었어요 엄마 밀가루도 먹고 아이스크름도 먹었어요 밀가루 주스도 먹으나 아이스크름도 먹으나 다 먹었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엄마 정신땐 고추를 하량주나 먹었죠 또 좀 적당히 드시지 소금만 먹었어 다 먹으나 또 두 굴도 먹는 사람 먹고 또 내가 안 먹었어 밥 그만 들어 내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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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간데 꽃 많이 폈죠 응 거기 광고 저 육지 사람들도 많이 왔죠 많이 왔을게 두근데 가멜리아 힐은 항상 사람 많더라 응 오늘 너도 데려가시면 될껀데 부모대로 다 데려가래 네사람 안 데려가삼 아방 가는 사람 어멍 가는 사람 당연해 네사람 안 데려가삼 나 나하고 오늘 오늘 셋쯤에 안가 이랬으면 안가는거죠 응 병안에 감성게 안가 병원에 갈거야 병안에 자꾸 저 데리고 갈게 어제도 데리고 가는 어제도 안가고 병원에 어디가 어디 제일 터이뽀 음식 나 아 배송이 좋아 2 6 4 5 3 4 5